일반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1920x1080 픽셀의 FHD 영상 크기보다 작은 크기의 비디오, 그래픽, 자막 등을 트랙에 추가하면 투명한 여백은 검정색을 기본 색상으로 보여줍니다. 검정색 배경이 아닌 흰색을 포함한 다른 색상의 배경이 필요하다면 배경 색상 매트를 만들어서 트랙에 추가해야 합니다. 트랙에 나열하거나 쌓는 방식으로 배치한 클립에 단색이나 그래디언트 색상의 배경을 추가하고 싶을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작업하지 않아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색과 그래디언트 색상 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컬러 매트를 만들어 트랙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솔리드 컬러 매트 시퀀스 탭을 선택합니다. 솔리드 컬러 매트를 만들기 전에 이미지를 종이에 인화한 사진처럼 장식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사진 클립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O를 눌러 Effect Controls 패널을 엽니다. 스케일의 70%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렌치 모양의 Settings 아이콘을 클릭한 후 Snap-in Program Monitor를 선택합니다. Snap-in Program Monitor를 선택하면 자석처럼 붙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도형 등을 그릴 때 편리합니다. Tools 패널에서 Rectangle Tool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사진 왼쪽 상단 코너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Tools 패널에서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Effect Controls 패널에서 Shape, Shape, 0, 1을 확장합니다. Feel의 체크를 해제하고 Stroke를 체크한 후 Stroke Width에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사진 테두리에 흰색 선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imeline 패널에서 Graphic Clip을 선택한 후 V2 Track으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New Item 아이콘을 클릭한 후 Color Matte를 선택합니다. New Color Matte 대화 상자에서 Video Settings 옵션을 확인하고 기본 옵션 그대로 OK를 클릭합니다. Color Picker 대화 상자에서 16진수 컬러 코드 입력란에 4, 5, C, 0, A, 6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Choose Name 대화 상자에서 Choose Name for New Matte에 Mint Green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방금 만든 Mint Green을 선택한 후 Timeline 패널을 V1 Track으로 추가합니다. Mint Green 배경 위에 꽃 사진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배경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색상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int Green 색상 매트를 다시 만들지 않고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Mint Green을 더블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저는 컬러 막대의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분홍색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Mint Green 색상이 분홍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원래 색상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사진과 배경 사이에 공간감을 주기 위해 그림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 Z를 눌러 이펙트 패널을 엽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검색란에 Drop을 입력한 후 Drop Shadow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패널의 그래픽 클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의 드랍 섀도우 효과에서 Opacity의 75%, Direction의 90도, Distance의 0, Softness의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사진 테두리의 상하좌우에 그림자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Direction 90도를 입력하면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쬐는 것처럼 되어 이미지의 상하좌우에 그림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디언트 컬러 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그래디언트 컬러 매트 시퀀스 탭을 클릭하고 Flower MP4 클립을 선택합니다. Effects 컨트롤스 패널에서 스케일에 7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단축키 Shift E를 눌러 프로젝트 패널을 엽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태블릿 PNG 이미지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2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태블릿 PNG 클립의 오른쪽 경계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Flower MP4 비디오 클립의 길이에 맞춥니다. 단색의 컬러 매트와 다르게 그래디언트 컬러 매트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만들 수 없고 레거시 창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File New 레거시 타이틀 메뉴를 선택합니다. New Title 대화 상자에서 Name에 Gradient 매트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Modernizing Your Titling Tools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레거시 창의 오른쪽에서 Background를 체크하고 Fill Type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Fill Type은 총 7개의 채우기 색상 타입을 제공합니다. 선형의 기본 그래디언트 색상을 만들기 위해 Fill Type은 Linear Gradient를 선택합니다. 컬러의 첫 번째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16진수 컬러 코드 입력란에 1 4 9 C 1 2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컬러의 두 번째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16진수 컬러 코드 입력란에 B 7 C 7 4 2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컬러 스톱을 왼쪽 끝으로 드래그하고 두 번째 컬러 스톱을 오른쪽 끝으로 드래그해 두 개의 색상 간 연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레거시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빨간색 X를 클릭해 창을 닫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방금 만든 그래디언트 매트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그래디언트 매트 클립의 오른쪽 경계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다른 클릭과 동일하게 길이를 늘립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합니다. 초록색 그래디언트 배경 위에 꽃각의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색의 컬러 매트와 마찬가지로 그래디언트 색상도 언제든 다른 색상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그래디언트 매트를 더블 클릭하면 레거시 창이 다시 열립니다. 레거시 창에서 Fill Type은 Radial Gradient를 선택해 선형 그래디언트를 원형 그래디언트로 변경한 후 빨간색 X버튼을 클릭해 레거시 창을 닫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선형 그래디언트가 원형 그래디언트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Z를 눌러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단색과 그래디언트 색상 배경 매트를 만들어 사진과 영상에 배경 이미지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만든 컬러 매트는 단순한 색상으로 만든 배경 이미지입니다. 편집 전문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는 사진이나 그래픽 작업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 예쁜 패턴이나 그래픽으로 장식된 배경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